짜잔 오마이비키 띠부띠부실 도안 띠부띠부실 만들건데 재밌겠지 띠띠띠띠하고 비키 이번 도안은 캐릭터가 쭉 9명인데 다 자르려면 힘든데 애들 불러야겠다 아! 양갈래랑 박스인 새 캐릭터 나왔는데 얘네한테 알려줘야겠다 여보세요? 야 어딨냐? 너 우리집 올래? 어...안녕하세요 뿌! 뭐야 양갈래 벌써 왔어? 나만 온게 아니지 뿌! 빨리 들어와! 진짜 자기네 집처럼 얘기하네 야 오비키 나 왜 불러? 아 그게 아니라 박스인 너도 부르려고 한긴 맞는데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? 그러니까 내가 먼저 너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집 올래? 하면 너가 야 오비키! 하면서 와야되는데 순서가 거꾸로 됐잖아 뭐가 됐든! 결과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될 거 아냐? 아 그렇긴 한데 뭐야 왜 불렀어 뿌? 아 이거 띠브띠브 씰 도안인데 자르는 거 도와줘 뭐야 자르기 시키려고 불렀냐? 내가 왜? 절대 안 도와주지? 야 너네 저번에 나한테 오마이비 기빵 받았잖아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? 그건 맞는데 뿌! 내가 마음에 드는 스티커 나온 게 아니라고 이번엔 너 캐릭터 나왔어 봐봐 진짜? 뿌! 내 캐릭터가 나왔다고? 둘 다 나왔어 나도 있다고? 그리고 R21 6학년도 추가됐지 오 진짜다 와 진짜다 뿌! 내 캐릭터 나처럼 엄청 귀엽다 뿌! 내 캐릭터 진짜 나 닮았잖아 나처럼 예쁘잖아 우와 내 캐릭터 나왔다 뿌! 내 캐릭터 나왔다 뿌! 내 캐릭터가 나왔다 뿌! 내 캐릭터 나왔잖아 내 캐릭터가 나왔잖아 아 알겠어 아 봐봐 우리 이제 만들자 짠! 오마이비키 띠브띠브씨의 도와는 총 2작이에요 캐릭터는 총 9명! 오비키 백사라 우와 사라 머리띠 한 거 너무 귀엽다 사과들고 있어 스텔라 핑크옷 예쁘다! 양은래 뿌! 뿌! 옷까지 똑같아 박스잇 이건 예쁘잖아 나잖아 이건 누군지 알아요? 맞추는 사람 누구지? 이거는 아리엘! 아리엘 천사 그 다음은 누가 봐도 오리온 파란색 띠를 메고 도복을 태권도 보고 입고 있지 아직도 똑바로 못 메는 게 포인트야 태권도 띠를 그 다음에 남반장 남반장도 똑같은 옷 입었다 그 다음 마지막 이거 누구게요? 얼굴에 점이 있는 6학년! 이 캐릭터들을 다 잘라줄거야 너네 누구 자를거야? 나는 나랑 6학년 뭐 이런애들 나도 당연히 나랑 또 아리엘이랑 오리온 그래 나는 오비키 백사라 스텔라 가져간다 오비키랑 백사라 스텔라만 내가 잘라서 가져갈게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뿌! 자 너네꺼 잘라 가져가 내 캐릭터 나왔다 뿌! 봐봐 캐릭터 앞뒤로 코팅을 해줘야돼 박스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제 잘라주는거야 똥 또로롱 똥 또로로로로롱 이 라인에 따라서 예쁘게 잘라줍니다 짠 귀엽잖아 뿌 그런다 이 네모도 잘라? 어 네모도 자르고 다 잘라야돼 우와 다 잘랐다 양면 테이프를 캐릭터 뒤에 붙여줍니다 떼고 붙여주면 디부실 완성 간단하네 내 캐릭터 완성했잖아 사랑스러웠네 캐릭터 이번엔 끼부실 봉투도 만들어 줬지요 요것도 잘라 볼게요 짠 다 잘랐으면 봉투를 접어서 풀을 발라서 붙여주기 짜잔 어떻게 한다고 좀 천천히 해줄 수 있어 끝 너가 느린거야 느릴 수도 있지 왜 나한테 뭐라그래 너 그러고 있는 동안 늦어지는거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싸우지만 넣어 꺼면 나갔어 으 봉투 안에 tv 를 넣어주며 짜 멋지지 컷 봉도 도 VP 2 여기도 다 잡아주는 거야 돌을 붙이고 붙이고 이기면 완성 완성이고 디브 씨를 넣어 줍니다 내 뒤로 해 주면 끝 요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잘라줘요 그래서 손으로 쭉 뜯을 수 있게 짠 이렇게 되면 오마이비 키티브 씨를 완성 흐 다 만들었다 아 힘들었잖아 그래도 마음에 들어 너네 누구 줄 거냐 나 나는 클라러랑 설아 만들었으니까 같이 열어보고 하나씩 줄려고 너는 내가 다 가질거야 다 내꺼야 내꺼 공책에도 붙일거고 핸드폰에도 붙일거고 피아노에도 붙일거야 아... 나는 줄사랑 있어! 줄사랑? 누구일까? 너네는 몰라도 돼! 나 가본다! 응?? 벌써 주러가냐? 누구지? 야 누구일까? 갔네 쟤 누구 주는 줄 알아? 쟤? 글쎄 저번에 피아노 학원에 누구 좋다 그러던데 걔 줄려나 보지? 쟤 좋아하는 애 맨날 바뀌어서 나도 잘 몰라? 아 맨날 바뀌어? 어 이게 뭐야 오 마이 비키 띠부띠부실 오 마이 비키 띠부실? 오 마이 비키 출연하는 사람들 스니컨대 특별히 오늘은 너도 있어 나도 있다고? 아 사실 뜯어보고 놀라면 서프라이즈 하고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말해버렸네 뿌 와 기대된다 기대되지? 뜯어봐 어 고마워 이게 나야? 어 누군 것 같아? 어 난 것 같아 맞아 뽀이뽀이뽀이 와 전까지 똑같네 내 캐릭터 나온거야? 니 캐릭터 나왔다 뿌 내 캐릭터 나왔다 뿌 내 캐릭터가 나왔다 뿌 아하하 또 뜯어봐 또 또 뿌 뿌 어 이건 혹시 어 이건 혹시 야 야 야 안갈래 누나 맞아 뿌 너 나를 한 번에 알아봤어 뽀이뽀이뽀 그러게 똑같이 생겼네 똑같지 뿌 나 내 캐릭터 너무 좋아 제 캐릭터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 캐릭터 너무 좋아 내 캐릭터 너무 좋아 내 캐릭터가 너무 좋아 뿌 뿌 나도 마음에 들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DBC 스티커 만들기 대성공 뿌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을